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따금 지난 날을 곱씹어보게 되면 늘 떠올리게 되는 생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는 그냥 건너뛰는 법이 없고 또 다른 하나는 큰 선택이든 작은 선택이든 간에 일단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에 따르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마련이다. 이런 것은 늘 함께하는 그런 단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큰 선택이든 작은 선택이든 간에 신중에 신중을 더하게 됩니다. 공동체 차원에서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과 책임에 관해서 우리 한국인들이 특별하게 주목해야 될 만한 그런 외신을 소개합니다. 한국경제신문에 속한 정영휴 도쿄특파원이 쓴 도쿄발 기사의 제목은 30년간 미국의 소득은 50%가 늘어날 때 일본은 제자리였다. 이런 아주 미국과 일본을 대조한 지난 30년의 세월을 대조한 그런 기사는 우리가 책여야 될 부분이 참 많습니다. 기사는 다음과 같이 시작이 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간판정책으로 내건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놓고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은 일본의 문제는 부유층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생활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소득 격차 축소보다도 파일을 키워서 저성장의 넙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지적을 아마 일본경제신문이 10월 17일 날 지적했다. 이것이 이제 정영효 특파원이 전하고 싶은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 내용이 아주 짧지만 무척 중요하고 또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시사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제가 약간의 부연설명을 더하면 일본의 문제는 국민 전체의 생활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곧 한국이 직면하게 될 그런 도전과제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균 성장률이 어떤 국가가 10년에서 20년 정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게 되면 성공하는 사람들도 등장하지만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국민들의 구매력이라든지 그런 소득 창출 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을 일본경제신문이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성장의 넙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다. 아주 적합한 정확한 그런 지적입니다. 다시 또 정영효 특파원의 지적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2020년도 일본 국민의 평균 연봉 구매력 평가 기준은 3만 9천 달러 약 4,616만 원으로 30년 전보다 불과 4%밖에 늘지 않았다.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은 6만 9천 달러 48% 늘었고 OECD 평균도 4만 9천 달러 33% 증가했다. 일본의 평균 연봉은 2015년 한국에 따라잡혔고 37개 경제협력개발기구 해원국 OECD 회원국 순위도 22위까지 떨어졌다. 기시다 총리가 분배를 강조하지만 일본은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은 나라로 손꼽힌다. 일본의 소득 상위 1%가 보유한 자산의 전체의 11%에 지나지 않고 반면에 미국의 최상위 1%가 전체 자산의 40%를 갖고 있다. 고소득자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18년 연간 소득이 천만 원 약 1억 362만 원을 넘는 가구는 전체의 12%로 1996년도 19%보다 감소하고 말았다. 2021년도 2분기 일본 상장회사의 25%가 사상 최대 규모의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순이익의 대부분이 해외 수요 덕분이기 때문이다. 지난 20년 일본 기업의 해외 법인 매출이 2.2배 증가하는 동안 내수 시장 매출은 불과 7% 늘었다. 나가하마 도시로 다이치 생명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저성장이 문제이고 성장정책이 우선이다 이렇게 강조했다. 물론 일본경제신문이 친기업적인 그런 성량의 논조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어떤 국가가 10년 20년 계속해서 저성장의 덫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난 30년간의 미국과 일본이 걸어온 길이나 저성장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처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성장 속에서도 유니클로 등과 같은 신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들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평균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누군가 압축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걸어온 지난 30년간의 격차의 요인이 무엇인가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이것은 곧 우리 한국인들에게 던질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압축해서 저는 몇 단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한 국가가 역동성의 회복과 유연성의 회복 바로 그 부분에서 실패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삶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단어입니다. 역동성과 유연성. 유연성과 역동성은 동전의 양면 관계입니다. 유연성이 강화가 되면 역동성은 살아날 수밖에 없고 역동성이 강화가 되면 자연적으로 유연성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한쪽은 역동성과 유연성의 회복에 성공한 국가고 다른 한쪽은 문화적인 배경이라든지 또 제도라든지 사람들의 의식 등이 역동성과 유연성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나라는 체제가 역동성에 대해서 열린 제도와 문화를 갖고 있고 또 다른 한 나라는 체제 자체가 역동성을 저해하는 제도와 문화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쟁의 개방적인 자세를 갖추고 가능한 모든 실험이 시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량력이나 개입 관의 역량력이나 개입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야 역동성이 살아날 수 있고 유연성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모든 부분에 개입해서 재정을 동원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극단적인 형태가 사회주의 국가가인 것이고 그런 식으로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게 되면 그 나라는 일본이 걸었던 저성장의 그런 넙 속으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기에는 일본은 늘 우리에게 반면 교사 역할을 톡톡해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성장기에도 일본은 우리에게 고마운 그런 사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처럼 한국에서 계속해서 시장과 민간을 옥죄는 분위기로 달려갈수록 낮은 성장 저성장의 골은 더욱더 깊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일본은 극단적인 포퓰리즘으로 달려갈 가능성은 무척 낮은 나라입니다. 일본은 대중영합주의적인 정책이 아주 극단적으로 발휘될 가능성은 아주 낮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저성장과 함께 포퓰리즘이 화려하게 꽃을 피울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 권력의 선격에 따라서 한국의 향후 10년 후 모습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유연성과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민간 경제 주체들이 더 많은 선택권을 갖고 더 많은 실험을 단행하고 그렇게 해야 계속해서 역동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성장하는 나라를 벗삼아서 젊은 나를 보낸 사람으로서 젊은 세대들이 처하게 될 어렵고 딱한 환경에 마음이 아픕니다. 국민이 선택한 정치 권력이 한 국가의 미래를 가늠하게 해주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후보를 선택함에 있어서 반듯한 경제관과 세계관과 역사관을 갖고 국가의 개입을 줄여나가면서 민간의 활력을 더 살릴 수 있는 역동성과 유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국가의 지도자가 누가 지도자면 그런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더 많은 국민들이 유념하고 또 초점을 맞춰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미국과 일본이 걸어온 지난 30년은 정확하게 한국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그런 지혜와 그리고 또 선택 가능성에 대해서 훈수를 두는 그런 케이스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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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